간만에 또 이제 내가 대표로서 인사도 드리고 누구한테요? 제작진분들한테? 제작진분들한테 내가 오시는 연기자다 소리 좋아 너 경찰인가요 여기서? 네 나는 형상원이야 형상 형사죠 왜? 왜왜왜 또 찾아라 그런다 나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SNS민들한테 울렸어 안돼요 안돼요 죽이면 우리 다 물거품 내린겁니다 안돼요 이거라 예진이도 그런거는 잘 할겁니다 형사 드라마에 클리셰한거를 뻔한거 뻔한 그거 봤네 우리 형사실에서 보고 널 자배한거네 안 봤다니까요 제가 사전에 미팅을 했었잖아요 전혀 1도 언급이 없었고 아니 내 생각에는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작은 소스들을 통해서 캐스틱이 되는거다 봤을 것이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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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, 형사실이 맞는거야? 짧지도 않았는데 아니 둘이서 형기상실인데 미치겠어 진짜 너무 재밌을거 같애요 이렇게 재밌는 느낌이 있어 자, 서예 전해 서예 전하라고 아이씨 야야야 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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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는 너무 수화로운데 두 개 안 했어 막 난리가 났어 어떻게 몸 풀렸어? 오다서 그냥 앉아서 하는 짓인데 그냥 앉아서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아 저 둘이 오버하고 있어 그냥 방송이니까 저렇게 한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저희 뭐 등산 모임이 있어서 등산 가끔 올라가면 원래는 3시간 코스인데 4시간 이상 걸리는 게 둘이 올라가도 갑자기 막 상한 거 같아 뭔가 잡힌 모양입니다 먹으려면 어쩔 수가 없죠 생존을 위한 길이니까 막 해 나는 이제 보면서 저는 상한 거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래서 좀 받아줘야지 저는 안 해요 그냥 둘이서 해요 둘이 할 때 잠깐 쉬었다가 끝나면 또 올라가고 그러다 갑자기 막 촬영하면서 막 무슨 닌자 막 한대요 빡 보고 닌자하고 빡 이런 거 막 빡 보고 닌자하고 빡 이런 거 막 저 소리가 저 소리가 저 소리가